그런데 오빠가 제일 잘할 것 같은데. 주유를 해. 왜냐하면 사실은 제일 경험 많은 오빠. 이걸로 타이머. 그러면 주유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일단 손들어. 주유를 할 줄 아는데. 저는 모르겠어요, 죄송해요. 나 진짜 주유를 잘해. 너 진짜 몰라. 차 있잖아. 너 전기차 아니잖아. 너 차 있잖아. 장난하지 마. 너 전기차 아니잖아. 가위엔 있잖아. 진짜 팔았어. 너 얘기하지 마. 잠깐만, 차를 팔았다가 조절할 줄. 아니, 언니 미안한데. 다리 때문에. 다리인데. 미안한데. 아니, 좀 미안한데. 아니, 좀 미안한데. 미안한데 좀. 진지하게 한 명이 좀 흥행하자. 너무 무서워. 너무 나는 거고 싶어. 너무 잘하는데.